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100mm의 소낙석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5대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하면서 전국에 소낙성 강수 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겠다고 말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인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전선상에서 강력한 비구름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게릴라 호우를 쏟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